이순신 장군은 풍전등화 위기의 나라를 걱정한다.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이 절절히 흐르는 시가 있으니 바로 한산섬이라는 시다. 한산섬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해를 끝나니 이순신은 너무도 잘 알려진 명장이오 성인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군을 크게 무찌르고 수군통제사가 되었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한때 하옥되었다가 다시 백이종군하여 큰 공을 세우고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된 후 노량 앞바다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한산섬달 밝은 밤에 수루적의 동정을 살피는 누각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나라를 위한 깊은 씨름에 빠질 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줄기 피리 소리가 나의 창자를 끊는 듯 싶구나 하고 은은다. 이 시조는 나라를 위한 우국충정이 짙게 베인 노래다. 이 당시 조정에서는 당파싸움에 눈이 어두워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이었다. 장군은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외적을 눈앞에 보면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은 나라를 걱정하며 얼마나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치세웠을까. 이때 멀리서 들려오는 구슬픈 피리 소리는 창자를 내듯 장군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 앞바다에서 적을 무찌르고 장렬한 최후를 맞힐 때 거북선 안에는 조카 이완이 함께 타고 있었다. 적의 탄환이 장군의 왼쪽 겨드랑이를 맞히자 조카 이완에게 전장의 형세가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리고 방패로 내 앞을 가로막아라 하며 눈을 감았다. 얼마나 비통한 순간이었는가. 후일 조정에서는 그의 업적을 높이 받들어 영의정을 추중하고 충무공이란 시호를 하사한다. 노량 앞바다 관음포엔 이낙사란 사당을 짓고 전방급 심물원하사란 운명 직전의 말씀을 새겨 높다란 비를 세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곳을 큰 별이 진 바다라 하여 대성운해란 현판을 걸었다. 지금 노량 앞바다에는 떨어진 큰 별은 보이지 않고 검푸른 파도만이 당시에 장렬한 최후를 말해주듯 소리지르며 출렁이고 있다.